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절실하게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총에서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로써 혁신위는 무용지물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현종 위원이 논평합니다. 방금 망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추인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혁신위원장이 망한다고 했으면 망하겠네요. 지금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 위원장마저도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미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저는 과연 혁신위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불체포 특권 이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떳떳하면 죄가 없으면 불체포 특권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하죠? 뭔가 두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본인들이 뭔가 사법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통과돼서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들의 동의를 부하지 못하는 게.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은 이 불체포 특권의 특권 뒤에 숨어서 안 나갔잖아요. 그럼 본인은 안 나가 놓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당신들은 포기해서 나가시오? 이런 게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당의 리더는 당대표는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 나가서 따라오시오라고 해야지 나는 뒤에 있으면서 먼저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예전에 백선영수 장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병사들이 힘이 나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혁신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당대표가 나서서 나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누가 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 상황은 당대표와 이미 다 다시는 특권 뒤에 숨어서 안 나가 놓고 이제 와서 당 전체 의원들한테 당신들은 나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속내는. 그래서 오늘 통과를 못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마저도 못한다면 저는 이제 혁신은 끝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뭘 혁신할 것인가. 아니, 지금 있지도 않은 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집단인가라는 데에 대한 국민들은 의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혁신이도 더 이상의 어떤 혁신을 진정시킬 동력은 이제 없는 거 아닌가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